트라이 트라이 300억 여명의 빛만 모 제 갖다 적어두었던 작은 Bao 50개죠, 그래서 32, 16, 10 마스터 피스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? 마스터... 아 여기 있구만 아 이거 되게 비싸네요? 아 이거 맵프로 사도 되지요? 아 저 피스를 해본 적이 없어도 맵프로 사도 교과로 바뀐다고 들은 거 같은데 맞나요? 60개 정도 있으면 될 거 같은데? 매린이어가지고 말이지 아는 게 잘 없습니다 그럼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올려놓고 이렇게 올리는 거지 언제나 받아요 이건 어떻습니까? 헤어 쿠폰 이건 어떻습니까? 아니 근데 왜 안 나오나요? 확률이 한 10% 밖에 안 되나? 근데 이거 하면 개선해 아닌가요? 왜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 같지? 마라벨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마라벨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저는 마라벨 무기를 묶이기 위해서 이거라는 건데 왜 무기가 안 나오네? 무기 한번 묶여 보려고 하는 건데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? 분위기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폭망입니까? 그 정도입니까? 폭망까지입니까? 미래가 안 보이나요? 하하하 아니 근데 내 생각으로는 심각하네 느낌상 출발은 좋았는데 점점 망해가 보이는 거 같아요 아니 근데 왜 마라벨이 나올 확률이 그래도 한 10%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도 안 나오나요? 그래도 한 5자로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2개 2개 나는 무기를 묶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무기가 안 나오는 거지 무기 0개는 좀 아니 이거 너무 주작 아닙니까?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50번 마라벨 0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3백 360억 저 근데 여기 중에 굳이 갖고 있을 만한 게 있나요? 아 그래도 요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좀 있을까요? 아 이거 2개 빼고 나머지 다 하자는 거죠 맞지요? 맞나요? 저거 2개 빼고 다 하자는 거 맞습니까? 요거 2개 빼고? 이거 2개 빼고 다 하자는 거죠 그럼 몇 개 사야 돼? 25개 살 돈 없는데?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거 어떡하냐? 결국에 한 400억 쓰게 생겼구만 300억만 하면 아 근데 저 무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좀 오버 아닙니까? 아니 300억 썼는데 사실상 남은 게 왜 해쿠 두 개밖에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? 아 한 10자루만 있으면 좋겠는데 아 아 하나 세 개 4개 4개 망해가고 있다 아 꼭 처음만 좋고 왜 다 망해가냐고 또 아니 하 무기한자루 개 오반데 진짜 오반데 와 마이 갓 비수는 하는 거 아니었나요? 아 저 어마이 갓 아 아니 무기가 더 하나밖에 없고 해쿠가 다섯 개니까 말이 됩니까?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? 해쿠가 다섯 개인데 무기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기가 훨씬 잘 나오는 거 아닙니까? 아 이제 없나 쓰라벨? 아니 뭐 외포 포함하면 사실상 지금 한 250억 됐겠다 개망한 것 같아 내가 봐도 답이 보이나 모르겠다 아 두개밖에 안 넘었어 어허허헠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떻게하나 이래 350억 정도 썼거든 어 350억이야 어떻게 모십니까 에이쿱 6개 어디 한번 가격이나 한번 봐볼까 아 이게 미래가 있는건가요? 수려해요 350억을 썼는데 한 21억정도 분되나? 6개 여명예비 7이 14 블랙라벨도 비싸나? 거의 안 쳐주는급 아닌가요? 어 쳐주네? 그래도 다행이네 한 3억 잡으면 되겠다 그래도 쳐주네 어 다행이다 안 쳐줄줄 알았는데 나머지는 별로 계산하는게 의미없을거 같은데 그렇죠 350억 썼는데 200억밖에 안나 다 팔면 한 220억 나오려나 아 이거 너무 서대인데? 아 오늘 큐브 잘했는데 여기서 쌍꺼 다 잃었네 400억 500억 카카 차라리 이왕 채우는김에 이번엔 잘 나오겠지 마트 마트 진짜 맞아 안돼 더이상 안돼 돈이 없어 아 무기가 나왔어야 됐네 난 무기 뽑으려고 한거였는데 무기가 안 나와가지고 그게 아쉽네 해쿠가 오른다고 그러면 안되지 사실상 500억으로 해쿠를 사놓고 묵히는게 제일 이상적이지 않았을까요? 아 나 여명의 밑 한번 묵혀보고 싶어가지고 여명의 밑 한번 해보는건데 뭔 말인지 아시지 여명의 밑 한번 묵혀보고 싶어가지고 그럴거면 차라리 해쿠를 그냥 사서 묵혀야지 그게 정답이긴 하지요 나 왜 무기가 안나오나요 근데 도대체 아우 잘못했대 나 무기가 안나오는거에요 도대체 여명의 밑 한 10자로만 들고있고 싶었던 것 같아 아 나 진짜 운이 없나봐 아 나 진짜 운이 없나봐 3개 내 손에다 와 레전드 확률이 10%니까 그래도 잘 나와야되지 않나 다시는 손을 댈 수 없을 것만 같고 진짜 개방했네 진짜 개방했네 진짜 개방했네 진짜 개방했네 먼저 한번 재계산해보겠습니다 317억 500-317억 184억 아 다신 안하는 것으로 피스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것을 다 다짐합니다 아 7.1인가 여러분 7.1인가 여러분 그래도 181 다짐합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기 점점점점점점 다짐한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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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짐한다고